그래서 A에 15네요 자 시작할까요? 뭐라고요? 박스 큰소리로?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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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는 뭐? 빨리 하면 중에서 뭐가 됐을까요? 크리스 크리스가 됐죠 그래서 합쳐서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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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소리 박스 박스 쓰기 F O S X지 S가 아니고 S예요? 아니요 S 오케이 참 O가 가진 내가의 소리 안 살펴겄네 O는 뭐? O O O O O O O O는 뭐?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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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즈 여기서 뭐 됐다? 그즈가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녀석 볼까요? 즈 즈 여기가 즈 되는 이유? 소리 하나씩 즈 전에 이거 배웠는데요 이거 뭐였더라? 문 그래서 오오는 뭐 된다? 우 된다 했죠 그래서 합쳐서 즈 즈 소리 즈 즈 즈 오오 이 글자 이름이 뭐라고? 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리 으응 으응 맞든 틀리든 소리냈어요 맞든 틀리던 소리를 안내면 수건쓰기 할거에요 지브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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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브라 내는 이유 소리 하나씩 어? V 이게 V입니까? 글자 이름 뭐해요? 글자 알파벳도 해야 되겠다 알파벳 쭉 불러주세요 알파벳 이름 쭉 불러주세요 Y E L L L M 이게 M이야? 이게 M이면 얘는 뭐하지? U 얘가 U면 얘는 뭐하지? W 너 알파벳 쓰기 숙제 한번 하자 그새 또 열심히 춤 연습하시느라고 알파벳은 또 까먹으셨어요 그래서 글자 이름 뭐라고? W 얘는? 글자 이름? 글자 이름? 글자 이름? 글자 이름? Y 자,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알려드릴거에요 자, X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뭐라고? Z 즈 글자 이름 글자 이름 Y는 I, E 그리고 짤막이에요 I, E, 짤막 Y는 뭐? I, E, 짤막 I, E, 짤막 짤막이 뭐냐? 짤막이 뭐냐? 좀 이따 설명할게요 짤막이 뭔지 짧은 막대기를 줄여서 짤막이라고 합니다 이거 근데 그나저나 소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얘 없다 치고 이것만 하면 무슨 소리일까요 엘로우겠죠 엘로우 E가 E 됐고요 LL은 O는 내가 이 소리 중에 O W는 항상 O 그래서 Y 없으면 얘는 뭐 엘로우 자 이제 Y가 가진 소리 I E 짤막 중에서 여기서 짤막이 되었는데요 짤막이 뭐냐 여기 짧은 막대기 하나 붙이면 Yellow Yellow가 되는 거죠 짧은 막대기가 그거예요 짧은 막대기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Y는 뭐 I E 짤막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Yellow Yellow 오케이 그래서 소리 Yellow 쓰기 I I I I I Y Y Y Y L L L O O O W W W 여기에 짤막은 얘가 됐고 여기에 애 소리 나는 글자 여기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E E 그래서 얘가 뭐 Yell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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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알파벳 계속해서 알파벳 S S 과 I S S I X S I X 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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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E E X 그래서 합쳐서 Six Six I는 I E O I E O 중에서 E E가 됐고 X는 S S 중에서 S S 그래서 합쳐서 Si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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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Si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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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S S S S X S 합쳐서 Si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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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알파벳 C E E D D L A L L L이 오게 되죠? 이 글자 이름이 L인가요? R R 여기서 숙제 생년월이구여서 숙제예요. R 그래서 알파벳 이름 다시 불러주세요. 알파벳 이름 다시 불러주세요. R 알파벳 이름 처음부터 다시 불러주세요. R E E E E B E E E E E E E E 뭐해서 낸 소리? Zibra Zibra E가 Zibra 된 이유 하나씩 Z Z Z E E E E Z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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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그새 까먹었죠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D O R 그 A 하나 틀렸는데 아 E 그래서 얘가 뭐? Zeebr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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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알파벳 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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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가 3가지 소리 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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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? Y, E 짤막 Y, E 짤막이라고 내가 가르쳐줬어요? I 내가 언제 Y, E 짤막이라고 I, E 짤막이랬지 중에서 짤막 O는 내가 이 소리 뭐 중에? O, O, A, O O, O, A, O 중에서 O O가 됐죠 근데 여기 짤막이 앞에 Y땜에 붙었죠 O, D, O 네,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W, E, E 뭐였어? 내 소리? O What? OK, 그래서 된 이유 O T, I, T 없어서? O O 이거 뭔거 있었지? 이거 한글로 써놨는데 못읽어요? 이게 뭐야? O 여기다 이거 붙이면 O 여기 이거 있네? O What? What? 라고 연습했어요 이거? What? What? 뭐래요?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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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글자 몰라 이거 이거 글자 몰라 이거 연서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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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What? 어? 이거 뭐야? What? We 그럼 지금 뭐야 지금? We 이게 we t래요? W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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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요 이거? W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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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는 항상 우구요 E는? E, E, O E, E, O 중에서? E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? O 어? 뭐야 또 갑자기? 여기까지 소리가? 이거 읽으래 이거 여기까지 소리가? 어? 이거 뭐야? 뭐... 아니 위... 어? 어? 이거 뭐라고 읽으라고? 이거 한글 썼거든 선생님이? 그거 뭐냐? 어? 어... 어... 이거 못 읽어요? 뭐였지? 어허 우리 연서 한글을 못 읽는구나 이거 어쩜 좋아? 어허 우리 잘 까먹는데 이제 한글까지 까먹어 이거 왜 아니야? 왜? 어? 어? 우에 에 붙으면 왜 아니야? 왜? 합쳐서 뭐해요 지금 Wet 연서야 Wet 한글까지 가르쳐줘야 돼요? 초등학교 몇 학년인데? Wet Wet 오케이 소리 Wet 쓰기 그... W W E T 소리 Wet Wet 형님 너 한글도 잘 봐야 되겠구만 알파벳? M I M이야 또 U U U야? W A T E R R 그래서 뭐여서? What? 그래서 다시 U U U O E E R E R E R E E R What year? What year? 이렇게 연습했어? 아니요 그럼 뭐라고 연습했는데? What What이라고 연습했어? Wa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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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터 어디를 손 받을까? 이름은 뭐래요? 워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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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, A, B, E, R 워터 오케이 자 그래서 쓰기 시험 잘 치시구요 헤드로 열심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